여러분 안녕하세요. 우리가 그 가족이 아닌 그 타인들에게 집 밖에서 또 누군가로부터 선물로라도 절대로 그 받으면 안 좋은 받는 순간부터 부정적인 그 암시가 될 수 있는 그런 물건들이 그 몇 가지가 있습니다. 그래서 오늘 이것 어떤 것들이 또 해당이 되는지 여러분들과 함께 간단히 그 살펴보겠습니다. 우선 그 손목시계 이게 그 아주 안 좋은 그런 물건이 될 수도 있습니다. 시계를 그 선물로라도 받게 되면 그것은 그 불행의 암시가 될 수가 있습니다. 몸이 아파진다든지 사람 간의 그 다툼이나 또 금전적인 문제를 초래할 수도 있고요. 풍수에서 이렇게 보는 그 이유는 시계가 건네지는 그 순간에 우리가 그 쬐깍쬐깍 그 삶이 그 시간이 그 계산이 된다는 것이고요. 결국 그런 식의 그 시간의 계산은 죽음의 그 시간을 암시한다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우리가 그 누군가로부터 이런 걸 그 절대로 선물로라도 받으면 안 되겠죠. 두 번째는 그 조화인데요. 인공 끝이 되겠죠. 조화는 그 삶의 끝을 암시하기 때문에 무생물의 그 암시가 됩니다. 그래서 이런 것을 선물로 받게 된다든지 누구에게라도 건네받게 되면 그 순간에 그 활력과는 거리가 먼 무생물의 암시하는 그런 약화된 그 운세를 우리가 불러들인다는 것이죠. 그래서 안 좋습니다. 조화 같은 것을 우리가 실내 비치하게 되면 가족 구성원들 간의 그 활력이 없는 그런 우울을 그 이끈다고 합니다. 지방 공간의 그 긍정적인 에너지를 모두 그 흡수해버리기 때문에 아주 안 좋게 그 풍수에서는 보고 있죠. 셋째는 그 거울도 우리가 선물로는 좋지 않습니다. 이런 거 그 받으면 안 됩니다. 받는 사람의 그 긍정적인 에너지와 또 활력의 그 에너지를 빼앗아 갈 수가 있고요. 반대로 또 부정적인 에너지는 계속 그 반사시켜서 어느 공간이 그 부정적인 그 에너지로 가득 채워지는 그런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. 넷째는 그 신발 이거 아주 안 좋은데요. 우리가 그 신발을 누군가에게 받게 된다면 이건 아주 안 좋은 또 암시가 됩니다. 그래서 상품권 같은 경우에도 구두 상품권보다는 차라리 그 백화점 상품권이 훨씬 그 낫다는 것이죠. 상품권을 그 받는 그런 경우에는요. 신발을 그 안 좋게 보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. 신발은 그 받은 사람에게는 먼 길을 그 떠나가는 걸 암시합니다. 여기에서 그 먼 길이라는 것은 인생을 비유를 하면 마치 그 장례식처럼 생과 사이 그 먼 길을 또 암시할 수 있게 되니까요. 안 좋게 보는 그 신발의 종류에는 또 모든 종류의 그 신발이 다 포함이 됩니다. 예를 들어 슬리퍼, 운동화, 구두 모두 다요. 오늘 간단히 우리가 그 누군가로부터 받았다가는 그것이 그 선물이다 하더라도 우리에게는 그 불행의 암시가 될 수 있는 그 몇 가지 물건들 살펴봤습니다. 영상을 들어주신 구독자님들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이런 그 생활 풍수방법으로 타인들로부터 그 좋은 의도로 받은 이런 물건들 때문에 여러분들의 그 운이 막히지 않고 늘 그 순항하시기 바랍니다. 저희는 다음에 더 알찬 내용으로 여러분들 다시 찾아뵙겠습니다. 대단히 감사합니다.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.